선의 측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요 점유계정 있죠 점유계정은 선의 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현실의 인도 간의 인도 목적물 반환청권의 양도 그 다음에 점유계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요 점유계정 선의 측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요 점유계정 있죠 점유계정은 선의 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네 가지가 있잖아요 현실의 인도 간의 인도 목적물 반환청권의 양도 그 다음에 점유계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요 점유계정은 선의 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중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하죠 그러다 나중에 담보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설정받은 사람은요 현실의 인도를 받았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점유계정은 안 돼요 자 2번요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시장 줄고요 공개시장이나 또는요 상인 상인이나 또는 경매로요 공개시장이나 상인이나 경매로 매수한 때는 그가 선이이더라도 과실이 있죠 이런 과실이 있으면 뭐한다 과실이 있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죠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인데요 과실이 있죠 그러면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성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총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어요 이 대가를 변성을 하려면 그 다음에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선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있죠 과실이 있죠 그러면 대가 변상 없이 반환을 총구할 수 있어요 2년 이내 대가 변상 없이 이렇게요 자 3번은요 선이 치득자가 임의로 임의로 이렇게 됐죠 선이 치득의 효과 줄고요 선이 치득의 효과는 뭐란다 원시 치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는 원시 치득은 뭐예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 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종전 소유자 그러면 우리는 승계 치득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승계 치득에서는 종전 소유자가 있을 수 있지만 원시 치득에서는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3번의 정답이고요 4번은 수분양자로서 지휘를 내용으로 하는 연립주택입주권 이게 지금요 최근에요 시험에 계속 나오고 여기 봐보세요 감정평가사하고 주택가사 나왔죠 그 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오면 여기 점유계정하고요 이 연립주택입주권이 여기 5번이 3개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선의 측에서는 왜냐하면 선의 측은 거의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한 번 몇 개요 그러니까 먼저 점유계정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입주권은 선의 측은 동산에 관한 거잖아요 동산이요 그런데 연립주택입주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권리잖아요 이것은 선의 치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정되지 않냐는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죠 여러분 5번 한번 봐봐요 여러분 5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선의 무과실이요 이 선의 무과실이 등기부 치득시효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치득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등기부 치득시회에서 선의 무과실은 그것은 뭐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냐 한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시효치득을 주단자가 입증을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의 치득 있죠 선의 치득은 치득해서 선의 무과실은 물권 행위 물권 행위가 행위가 완성될 때 그래서 물권 행위는 언제 완성되냐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플러스요 인도시까지 이렇게 인도 인도 그래서 합의가 2월 1일이고 인도가 2월 5일이죠 그러면 2월 5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물권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고 인도가 빠르면 합의시까지 합의가 더 빠르면 인도시까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은 두 군데서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5번을 보면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 합의 동그라미 인도보다 인도 동그라미 먼저다 합의가 먼저죠 합의가 먼저 되면 언제까지요? 인도시까지 인도시까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인도가 합의보다 먼저죠 그러면 인도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인도가 더 먼저죠 그럼 언제까지? 합의 합의 될 때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은 마저히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전 잘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요 그 다음 이제 등기부 취득 아니 3번이요 32번에 천부라고 돼 있죠? 지금부터요 잠깐 천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천부를 보시면 우리가 천부는 뭐냐 천부는 첫 번째 이거는 원시취득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원시취득이다 우리가 원시취득은 뭐가 있죠? 취득쇼 그 다음에 선의취득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선점습득 발견 지금 여기 보는 천부 이게 원시취득이에요 천부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부합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 말한다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래 이 천부는요 천부는 우리가 물권법이니까 원칙적으로는 강행규정이죠? 그런데요 임의규정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규정 첫 번째요 손실보상 봐봐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이것은 돈에 관한 거잖아요 돈 돈은 뭐죠? 그것은 채권이죠? 임의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소유권의 귀속 여부요 귀속 소유권자로 누구를 할 것인가? 소유권의 귀속 여부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여기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렇게요 그래서 천부 그래서 원시취득 이렇게요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부합 혼화 가공 이 부합에는 뭐가 있다? 여기서 부 동 산 에 의 부합이 있어요 말을 봐봐요 말을 말을 보면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는 거죠 부동산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요 1층이 있죠 1층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누구냐 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축을요 중축을 의리 중축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 건물이 2층이요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냐면 물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다? 이것은 부합이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뭐다? 물권의 객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항상 우리가 부합에서는 무슨 말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냐 이 말이 다 같은 말이고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없고 1층의 구성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이 부합이라는 말에 민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부합이 되지 않을까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피부합물이고 부합물이라고 이걸 피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되는 대상이 되는 것 이걸 피부합물 이것은 부합물인데 이것은 동산도 되고요 부동산도 돼요 다수의 학자들은 부동산만 된다고 아니 동산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부합이 되면 부합이 되면 부합이 되면 이 의리 이걸 중축으로 했어도 이 모든 것은 다 여기요 갑의 소유가 돼요 갑 갑의 소유가 되니까 여기에 있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일단 소멸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보상 돈으로 받고 치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실보상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부합이 되잖아요 그럼 부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무단으로 식목 환경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무단으로 무단으로 뭐 할 수 있어 경작 두 가지가 있다 경작이냐 식목이냐 식목은 뭐죠 나무를 심는 것이고요 경작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무단으로 경작을 하면 이 농작물은 누구 것이다 경작자 소유다 경작자 소유 즉 의뢰소유다 의뢰소유 그럼 의뢰소유라는 말은 이 토지에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토지에 뭐가 되지 않는다 부합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식목이잖아요 식목 식목이죠 그럼 식목은 뭐요? 식목은 이건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여기서는 토지에 부합을 해 토지에 부합하니까 이 나무는 누구 거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갑 소유가 된다 토지 소유자 갑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소유? 갑 소유 갑 소유가 된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작자의 소유이다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부합한다 여러분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됐죠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보시고요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간의 부합이죠 동산간 동산간은 여기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주종이 구별이 안 됐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동산간의 부합이란 것은 물건 중에서 단일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합성물 같은 거 있거든요 합성물을 얘기하죠 여러분 보면 18개의 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부착되죠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해요? 금반지라고 해요? 다이아몬드요 그건 뭐냐? 주종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주된 동산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다이아몬드요 그다음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때요? 항상 키워드가 뭐냐면 부합 당시에요 부합 당시 이 말 중에 현재 가격 사실심 변론 종결식 그러면 큰일 나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공유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화는요 동산 간에 부합하고 동일해 여기서 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참기름과 참기름 또는 그냥 쌀과 쌀이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혼화라고 그래 가공은 뭐죠? 가공 가공은 타인의 타인의 동산이에요 반드시 동산의 노력을 가해가지고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가공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요 타인의 동산이 뭐예요? 타인의 동산 예를 들어서 목재죠 목재에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 노력을 가하죠 누가 을이요? 그래서 목공을 하죠 목공을 해서 의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나?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원래는 재료주의 재료주의 그래서 재료주의가 되고요 예외적으로 재료의 가액이 현저의 다액 현저의 다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저의 다액이다 그러면 이때는요 가공자의 소유가 돼 여기서 현저의 다액이라는 것은 물건은요 나물을요 만원짜리 가져다가요 목공을 해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들었더니 그 물건이요 10만원짜리다 그럼 물건 가격은 만원인데 이건 10만원니까 훨씬 더 크죠 10배 차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냐 가공자의 소유가 돼 그래서 현저당한 것은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우리가 이러면요 불공정한 법률에서 뭘 보죠? 현저한 불공정 몇 배에서 몇 배죠? 3배에서 4배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요 이 가공에서 동일한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한 게 혹시 이런 게 기억나요? 수고빈 수고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건 누구 거죠? 수고빈 소유이죠 기억나죠? 알겠죠? 이것도 다 뭐냐 다 가공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부학 같은 것을 보면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일단 천부의 경우는 천부는 부학, 혼학, 가공을 묶어서 천부라고 하고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원시치득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에 다음 중에서 원시치득이 아닌 것은 아마요 맨 앞에 문제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온다? 천부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이 천부는 부학과 혼화와 가공을 묶어서 천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시치득이고 대부분이 다 강행규정인데 임의 균형인 것이 있다 손실보상과 소유권자로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럼 봐봐요 지금 비록 여기서 1층에다가 의리 증축을 했잖아요 의리 증축을 했는데 이것이요 독립성이 없다게 봐 독립성이 없으면 원래는 누구께 되죠? 갑에게 되죠? 부합이니까요 그래도 갑이 우리한테 그냥 이거 너가 했으니까 너가 가져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소유권을 누구한테 누구를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의 균형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동산이 부동산에 뭐가 됐다? 부합이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이 됐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부합이 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보다 더 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1억인데 부동산이 1억인데 여기 부합된 물건은 1억 2채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우리가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싸냐 비싸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니까 그래서 부합된 물건의 가격이 피부합물의 가격보다 더 크다고 할지라도 부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이것을 우리를 뭐라 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어디에 여기 봐봐 1번 지금 보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동산 간의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을 못 했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종을 구별을 못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지금 동산이 어디에?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주종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진다 이게 중요해 알았죠? 그래서 주종을 따지지 않고 그럼 만약에 여기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됐다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을 해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그래야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주된 동산에 부합 당시 가액비율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1번 틀렸고요 2번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이 있는데 무단으로 경작 줄고요 그것은 경작자 소유자 여기 봐봐요 경작자에게 그 말은 뭐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3번 타인의 이미야에 이미야죠 산이죠 번원 없이 식지한 수목이죠 식목이죠 나무죠 식지한 수목 이것은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한다 그래서 소유권은 줄고 이미야 소유자에게 이미야 소유자에게 이 말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소유권이 누구이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나무가 또는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은요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이게 왜 나왔다고 그랬지? 이건 판례가 그렇다 원래는 다수의 학자들은 부동산에는 동산만 부합될 수 있고 부동산은 부합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건물의 증축부분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에는 본 건물에 부합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 동그라미 그 후 그 후 독립한 권리의 개체성을 취득하기 나중에 독립성을 취득했다는 말이죠 그럼 아까 우리 말했죠? 독립성은 이퀄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본 건물과 독립하여 줄과 거래의 대상 아까 우리 말했죠?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분이 아니고 소유권이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거래의 대상이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부합이 아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합에서는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33번 이제 공유죠 이 공유에서 우리가 약간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보죠 공유자가 지분을 처벌하려면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분권에 기한 지분 또는 지분권에 기한 지분권에 기한 이렇게 이거다구요 그 다음에 공유관계 공유관계에 기한 또는 공유물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여기에 대한 처분 처분은요 누가 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지분권에 기한 처분이죠 처분? 지분권에 기한 그러면 각자가 하는 거예요 항상 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존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보존행위 그래서 각자가죠? 그 각자가 뭐냐? 바로 보존행위 지분권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행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하여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그 지분권이라는 말이 뜻이 뭐다? 각자라는 말이다 자기 몫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분권이냐 공유관계냐 공유물이냐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 첫 번째 모션이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한번 보시면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각자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줄거봐 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뭐라 한다? 이퀄 전원의 동의 말이죠 전원 전원의 동의 이것을 뭐라 한다? 공유물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자 이번 갑을 병이죠? 여러분 봐봐요 병의 지분이 지금 얼마죠? 3분의 2죠 그럼 병이 3분의 2단 말은 갑은 지분이 얼마고 을은 지분이 얼마예요? 6분의 1이란 말이죠 6분의 1, 6분의 1이죠 알겠죠? 그래서 병이 3분의 2니까 갑하고 을은 각각 6분의 1씩이다 이란 말이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봐봐 병이 줄거병 이걸 뭐라냐 과반수 결혈을 했어요 과반수 우리가 지분이 과반수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죄송한데요 여기는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동의 없이 줄거봐 동의 없이 다 써 박스해가지고 바로 옆에 관리 행위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뭘 할 수 있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죠?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뭘 했다? 우리가 등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등기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요 각자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우리가 공유에서의 등기는 각자가 지분만큼 등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등기했다고 그러죠? 단독 명의로 전부를 등기했죠? 그럼요 갑은 이 등기 전부만 써 그러면 안 되지 전부를 동그라미하고 우리는 지분은 각자가 지분만큼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그러면 안 되지 써 뭐라고 해야 된다? 3분의 2만큼 3분의 2만큼 알겠죠? 여기 보면 병이요 병이 전부를 해서 병은 자기 집은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2만큼만 3분의 2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소해 지금 병이 말소했다고 봐봐요 병이 지금 등기했다고 되어 있죠? 병의 지분은 3분의 2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제외한 3분의 2를 제외한 이퀄 얼마? 3분의 1 3분의 2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소한다 그 말은 3분의 1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유해서는 자기 지분은 자기 지분만큼은 무조건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 봐봐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 공유물 처분 주고 공유물 처분 이퀄 전원의 동의 공유물은 전원의 동의하였어요 옆줄 굳고 지분 처분은 각자가 지분 처분은 각자가예요 지분 처분은 공유물은 공유물은 누가의 전원이에요 전원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분 처분은 누가하고 각자가 공유물은 누가? 전원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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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여기 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 공유물 처분 박스에 봐 공유물 처분이 뭐죠? 그래서 공유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렇게 공유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래서 공유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 처분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해버리면 끝이죠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면 끝이죠 알겠죠? 그래서 얘기 4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줄고 본질적 부분을 침해 여러분 공유 지분은 뭐예요? 지분권에 대해서 각자가 관리할 수 있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이 말은 공유자 세 사람이 공유물에 대해서 관리 행위를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 평생 동안 이 땅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한 사람은 아무런 하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지 않는 그래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거죠 그러한 특약은 맨 끝에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과반수 지분권자 줄고 과반수는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을 줄고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을 잃고 임차인 이퀄 적법이죠 적법 맨 끝에 적법이다 이렇게 맨 끝에 알겠죠? 우리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이전받은 경우는 뭐가 된다? 그래서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는 적법 점유가 되는 거죠 적법 점유 이렇게 무슨 일인지 알겠죠? 적법 이렇게 정답 몇 번입니다? 몇 번? 5번 이렇게 자 34번이요 공유에 관한 설명과 틀린 것은 1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법인을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봐봐요 자 줄고 소수 지분권자 줄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써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줄고 그럼 이걸 불법 점유가 돼 불법 점유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얼마죠? 2분의 1 의리죠? 의리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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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전에는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판례가 5월 18일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전원합의자 판결로 바뀌었단 말이죠 소수 지분권자가 있죠?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전원합의자예요? 맞아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는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제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왜 그러죠? 봐봐 소수 지분권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지분권자는요 공유물의 전부를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봐봐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갑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을이 갑한테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지분이 2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과반수가 안 돼서 공유물을 점유할 수 없는데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자기는 또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부를 또 점유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앞뒤 논리가 맞아 틀려? 틀리죠?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분 지분은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죠? 의뢰 지분이 그러면 이 의뢰 지분은 여기 반등이 해가지고 여기에만 자신의 권리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의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내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2분의 1이 미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의뢰 이 땅을 전부 다 가져가 봐요 그러면 갑의 권리는 미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근에 바뀐 것이다 알겠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알겠죠? 2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줄고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여기 줄고 자,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지분의 보존행이에요? 공유물의 보존행이에요? 공유물의 보존행이죠 공유물의 보존행이 공유물의 보존행이죠? 자, 써 보존행이 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 이 정도 써봐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뭐를 유지해?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물에 관한 것인데 물 여기는 지분이 얼마냐고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지분을 그러니까 지분을 주장하죠? 이것은 공유물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보존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 봐봐 개별 채권자들이 그랬죠 개별 채권자들 그러면 채권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 이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근지당권을 설정받았다 하나의 근지당권? 이름 봐봐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그래 그런데요 권리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유라고 그래 준공유 다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 권리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유 이렇게 이게 우리 30페에서 작년에 나왔고요 4번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출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 출고방 이 배타적 사용이란 말은 점유죠 점유 점유를 허락받은 점유자 점유를 허락받은 사람 누구죠? 임차인이죠 알겠죠? 임차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그 부분에서 태가라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적법이니까 알겠죠? 적법 자 그 다음에 5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여기 지분 비율 줄고 지분 비율하고 여기 관리 비용 할 때 비용 동그라미 또 넣었어 또 넣은 권리 비용과 권리는 그럼 비용 즉 비용은 의무죠? 권리와 의무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지분의 비용 그럼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세 사람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관리비가 3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각자 얼마씩 부담해야 돼요? 10만 원 그걸 지금 얘기하죠 지분의 비율로 알겠죠?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이렇게 자 35번 1번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에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을 했어 잘 봐 공동으로 임차한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뭘 했다고 해서 임대 또는 공동으로 임차할 수 있어 임차 임차 하면 어떻게 되죠? 차임지급은 무슨 차임 차임지급은 어떻게 하죠? 차임지급은 어떻게 해? 연대 연대하여 부담해 연대하여 차임지급은 연대해야 돼 빌리면 월세를 빌릴 때 연대해서 월세를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는 임대는 어떻게 하죠? 임대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보증금에 반한 채무는 뭐다? 분할 아니에요? 분할 분할 아니에요? 알겠죠? 분할이 아니고 뭐다? 불 가분 불 가분 채무다 불 가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는 거 보죠? 나눈다 나눈다는 말이 뜻이 뭐예요? 각자가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월세를 임차했는데요 30만 원씩 부담하죠? 세 사람이면 90만 원이면 각자 그러면 30만 원씩만 주면 된다? 그건 아니죠 두 사람은 돈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60만 원씩만 60만 원 주면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90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채무를 3으로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 가분 채무다 이렇게 자 2번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총권은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뭐에 비율? 비율에 안 돼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그래서 지분에 비율할 때 지분 동그라미 바로 비율에 안도할 때 비율 동그라미 지분 비율에 안도 내에서 생산한다 이런 말까지 얘기했는데 권리와 의무는 지분의 비율대로 권리와 의무 여기는 뭐죠? 손해배상총권 가로먹고 봐 손해배상총권은 권리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3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가특범 10조사항에 가여 임찬에게 갱신 거절의 통치이 줄고 여러분 맨 끝에 공유물의 관리행위 줄고 관리행위 할 때 관리행위 맨 끝에 가로먹고 여러분 관리행위라는 게 뭐예요? 관리 공유물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관리행위 지분 과반수요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상가고 임대무조 주거고 필요없어 관리행위는 무조건보다 지분의 과반수라고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4번 과반수 공유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행할 것을 약정한다 그것이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그렇게 되어있나요? 여기 이 사람 누구죠 지금? 과반수죠 과반수 여러분 과반수는 토지를 어떻게 점유할 것인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지분이 과반수죠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행할 것을 사용 수행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줄곧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 과반수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1번이죠 1번 불가분 채무다 이렇게 불가분이다 이렇게 자 이거 36권은요 1번 일부 공유자가 공유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에 상응하는 줄곧 부당이득 단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유물 전부를요 일부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 사용해요 점유 사용하고 좋아 봐봐 여기 전체가 있잖아요 이 땅이요 월세를 주면 90만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고 의뢰의 지분은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이 토지 전부를 점유하래 그러면 이걸 임대를 줬으면 9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 갑은요 전혀 사용하지 못한 의라고 병한테 90만원에 대한 3분의 1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얼마? 30? 30씩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이걸 부당이득 단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 2번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그럼 뭐죠? 이것을 소수죠 소수 그러면 임의로 타의 임대 임대동롬이 임대 그럼 이것은 무슨 행위가 돼? 불법 행위가 되죠 우리가요 공유물을 타의 임대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지분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등기 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줄고 등기 부상 지분 줄고 거다서 제3자와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지분 줄고 실제 지분 실제 지분은 공유자 간 이렇게 공유자 간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지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 부상의 지분 관측은 여기 뭐죠?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무슨 지분이다? 등기 부상 O의 X X 무슨 지분?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죠? 봐봐 이게 어떤 차이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중량성은 등기 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의 중량성은 뭐냐? 공유물 분할할 때 분할 공유물 분할 분할을 실제 지분으로 해요? 등기 부상 지분으로 해요? 어? 네? 너너너너너너너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 부상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 그럼 공유물 분할할 때는 누구와 누구와 분할해? 제3자가 분할을 해 공유자들끼리 해 그러니까 실제 지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분 등기 부상 지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지분이다? 실제 지분 이렇게 우선 알겠죠? 오케이 자요 그 다음이요 4번은요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 출고 과반수 지분권자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 봐봐 재밌는 말이죠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출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그럼 다른 공유자는 누구예요? 가로 묶어봐 다른 공유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소수죠 소수 왜? 앞이 과반수니까 그럼 소수는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어떤 거 한다? 민법에 따른 214주 따라서 방해 배제 청구 방해 배제 청구 할 수 있다 그래서 봐봐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뭐나 할 수 있다? 방해 재건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요 소수 지분권자가 만약에 그 땅에다가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다시 농작물을 다 뽑아내라 이 말이죠 방해 재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죠? 지분이 과반수잖아요 그럼 과반수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농작물 심어놓은 거 다 뽑아라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5번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하냐?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해 각자가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해 그런데 분할 협의 협의 협의는 어떻게 돼요? 전원이 모여야 돼요 전원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 분할 청구는 각자가 협의는 어떻게 해? 전원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전원이 참가하지 않았다 이 말은 협의를 전원이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공유물 분할이죠? 1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단독 줄과 각자 가운데 문화 나왔죠? 분할을 청구 각자 청구하죠? 알겠죠? 이때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 아까 얘기했죠? 청구로 누가? 각자 분할은 어떻게? 전원의 합의 협의 이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 현물 분할의 협의 협의 동그란이 협의를 뭐라 한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라 한다? 법률행이죠? 법률행은 뭘 해야 된다? 등개를 해야죠 그래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돼서 조정희 성립이야 조정희 성립 그럼 뭐를 해야 등기야 등기하기 전 틀렸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를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3번 분할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분할 청구를 누가 한다? 각자가 그럼 분할의 협의를 누가 한다? 누가 전원이 그래서 누가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각자가 분할을 청구하죠? 그러면 전원이 응할 의무가 있어 알겠죠? 모두 다 화장실에 다 모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응할 의무가 있다 4번 공유물 분할의 손은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은 누구라고? 상대방은 누구? 봐봐 내가 우리가 세 명이야 근데 내가 갑이 분할을 청구해 그럼 상대방은 누구라고? 의라고 병 전원이다 이 말이죠 다른 공유자 전원 항상 청구는 각자 협의는 전원 이렇게 5번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분의 종출과 분할된 각 부분의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전속하고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전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뭐가 된다? 공동담보가 된다 옆줄 꺼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 이렇게 했어요? 저기 봐봐 갑의 지분이요 3분의 2고요 의뢰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 3분의 1의 지분이요 A가요 저당을 잡았어요 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지분 위에도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네? 그걸 할 수가 있죠 알겠죠? 다음 중에서 만들거나 틀거나 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지분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그러면 1억 원 피담보 채권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1억 원의 채권을 받을 때까지 불가본성이에요 공유물 전부 위에 미쳐요 근데 이 지분은 어떻게? 이 지분은? 이 지분은 지분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요 돈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지분 전부 위에 미쳐요 근데 이 지분은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 밖에 미친다? 3분의 1만큼 근데 나중에 돈을 의뢰에게 1억 원을 변제도 하기 전에 변제하기 전에 토지가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갑이고 이건 의뢰에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구죠? A죠? A라는 사람의 저당권을 어떻게 한다? 이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아직 변제를 안 했죠? 그럼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돈 다 받을 때까지 이 지분 전부 위에 그대로 미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분할이 되기 전에 이 지분은 어디에 미쳤죠? 의뢰의 집은 어디에 미쳤어? 전부에 미쳤죠? 그럼 이 저당권도 전부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럼 전부에 미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의뢰가 A한테 1억 원을 빌렸는데 결국 여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갑이 자기 땅으로 공동 저당을 잡아준 것과 비슷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5번은 다시 한번 읽어봐 5번은요 부동산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이 됐다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물하고 전속하고 분할된 각 부부는 공동 저당권의 뭐가 된다? 공동 담보가 된다 이렇게 전담 몇 번입니다? 2번이요? 이렇게 자, 38번이요 합의, 우리가 합의는요 최근에 한번 나왔죠? 3년 전인가 한번 나왔단 말이죠 합의 재산을 합의자 1인 명의로 보존등기 줄고 합의 재산은요 1인 명의로 보존등기 줄고요 그것은 무효가 돼 왜요? 명의신탁과 동일함으로써 명의신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효가 돼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봐봐요 우리가 이런 합의 등기 등기법에서 배웠죠 합의 등기를 어떻게 하죠? 합의 등기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하고요 지분은 등기한다는 합의는 지분 등기 안 해 알죠? 합의라는 취지만 등기를 해 합의자만 등기한단 말이죠 합의자 가물병 이렇게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을병인데 갑이요 자기 한자 앞으로 다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합의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갑을병인데 갑 한 사람 앞으로만 등기 됐죠? 그러면 의라고 병은 자기 자신의 지분을 지분을요 갑에게 명의신탁과 똑같아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에서요 한 사람이 모든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무효가 돼 2번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죠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을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뭐가 된다? 귀속한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봐봐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죠 특약이 없는 한 중 일부가 특약이 없는 한 상속 X 상속이 안 된다는 말이죠 갑을병 세 사람이 했는데요 갑이 사망했어 그러면 이 합의물은요 의라고 병 것이 돼 그럼요 그럼 갑한테는 어떻게 갑은 죽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갑의 상속인은 의라고 병한테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속인한테는 금전으로 청산이 돼 돈으로 죽었다고 나가러 갈 수 있어 만약에 합의가 2명이다 2명인데요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럼 누가 단독소유죠 나머지 사람이 단독소유죠 단독소유인데 문제를 뭐해요 그 죽은 사람의 상속인한테 금전으로 그 몫을 청산해 줘야 돼 계산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죠 사망하면 어떻게 한다 합의물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기속되고 1인 이면보다 독자 각자 소유가 되고 3번 부동산에 관한 여기 심은 잘 나와 봐봐 합의 후 지분 포기는 뭐죠 합의 후 지분 포기가 뭐예요 포기 동그라미 사합의 후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경에 뭐 뭐가 있어 상대방 없는 단독경에 뭐 뭐가 있어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명이죠 그 정도만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뒤에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상속 포기죠 점유권 소유권 상속 포기 여기 지금 뭘 포기했어 합의 후 지분 포기했죠 합의 후 지분은 상대방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우리가요 합의 후 자를 이름을 쓰라고 합의 후 자를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사망했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든요 합의 지분을 포기했어 한 사람이 그럼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갑하고 을한테 포기해야죠 상대방 있는 단독경에 해야 돼 단독경에는 뭐다 법률행이죠 법률행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 없이도 틀렸어 등기를 해야 돼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4번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혜의 소유권 이전되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의물에 관한 보조은행으로서 누가 할 수 있다 합의 후자 각자 합의 후자 각자가 할 수 있어 5번 여러 사람이 조합 절소 물건을 가지는 경우 합의가 되고 법인 아닌 사단 줄고 법인 아닌 사단 서거기 때문에 종중교회 재건축 조합 종중교회 재건축 조합은 뭐가 된다 총유 총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분은 있다 없다 없다 공유와 합의는 지분이 있죠 그런데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합의에 관한 것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의 뿐이다 3번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총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총유는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조문이니까요 법조문은요 다음 주에 우리가 법조문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빨리 그래서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요 법조문이라는 것은 해봤자 모두에서 한 50문제 6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물론 특별법은 양이 많아요 특별법은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요 지상권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의요 노랑지원 수산시장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